네 안녕하세요 버무리더픽쳐스의 셀퍼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레고를 또 들고 왔어요 오늘도 이제 또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고 그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만들게요 오늘은 또 스타워즈를 갖고 왔어요 스타워즈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을 해 가지고 스타워즈를 사 오셨는데 오늘은 에피소드 1에 아이고 보이나요? 스타워즈 1에 다스 몰이 타고 있는 비행선 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? 뜯어보고 사무실에서도 이제 위치 변경을 했는데 좋네요 확실히 구석진 되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뜯어지네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스타워즈 쪽 관련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뭔가요? 이건 박스인데 모르겠네 네 캐미트 좀 바꾸고 나이 네, 설명서고요 설명서 스티커 설명서는 버리고 스티커 추천 트 순 스티커 graduate 수 수 되게 멋있네요 엄청 크네 네 오늘도 그러면 안녕